당나라 때 측천무우가 태평공주에게 하사한 것이 금으로 된 옥비녀와 은으로 된 그릇등이 앞에서 두섬 남짓의 그 값이 황금천일이다. 공주가 이것을 곧간에 두고 한 해 남짓하여 꺼내보니까 온통 도적이 훔쳐가고 없다. 공주가 측천무우께 아뢰자 무우는 크게 노하여 친히 장리를 불러서 3일 안에 도적을 체포하지 못하면 중벌로 다스리겠다고 하니 장리는 벌벌 떨면서 두고 오래 위에게 이틀 안에 도적을 못 잡으면 죽을 줄 알라 하였고 위는 이줄인 유에게 하루 안으로 꼭 잡아야지 못 잡으면 먼저 죽을 것이라 하였다. 유효는 무서웠으나 계책이 생각나지 않는데 길거리에서 호주 별가 무명을 만나서 함께 현청에 갔다. 유효가 위에게 도적 잡을 사람이 왔습니다. 아뢰자 무명이 급히 계단 아래로 갔다. 위에 물음에 나는 호주 별가입니다. 도적 잡을 계책을 갖고 왔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위가 꼬집기를 어찌 터무 없이 별가를 욕되게 하느냐 하니 무명이 웃으며 말하였다. 노하지 마십시오. 이줄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내가 몇몇 관직을 역임하면서 도적을 적발하기로 유명하고 도적들도 나에게 걸리면 무사히 지나간 것이 없기로 이 사람도 먼저부터 그 소문을 듣고 있기에 좀 허황된 소리를 한 것이지요. 화를 푸십시오. 위가 기뻐서 그 방법을 물으니 나와 함께 부청이 가되 당신이 먼저 들어와서 윗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하여 위가 그 말대로 도적 잡을 사람이 왔다고 했겠다. 위가 장리가 듣던 중 반가워서 계단 아래 내려 그 손을 맞잡고 오늘 공을 만나니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구려. 도적 잡을 연휴를 말씀해 주시구려. 무명이 우선 당신이 측천무께 내 얘기를 아래해 주십시오. 이래하여 장리가 무겁게 상주하고 무는 무명을 불러서 보았다. 그대는 도적을 잡을 수 있는가? 무명이 대답하였다. 원컨대 도적 잡는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날짜 기한은 못 박지 말고 여유를 두실 것이며 부 및 현의 관리들은 도적 잡는 일으로서 모두 저에게 붙여주시면 저는 피하를 위하여 불과 며칠 안 가서 일망타진하겠습니다. 측천무가 허락하며 무명은 계획을 세워 이줄들과 함께 약속하여 열 사람 다섯 사람씩 한짝으로 동문과 북문을 감시하고 있다가 호인이 그 무리 열 선원 모두가 상복 차림에 공동 며지로 가는 것을 보고든 뒤를 밟아가서 보고하라 했다. 형사들이 살피려니 과연 무명이 말과 같기로 치달아가서 무명에 일렀다. 무명이 가서 살피고 있는 자에게 오랜께 호인들이 어느 쪽으로 가더냐? 대답이 호인들은 한 새 무덤 앞에 가서 제사 지냈는데 고근하면서도 슬픈 기색이 없으며 제사 지내고 나서 제수를 거두더니 무덤을 돌며 서로 마주보고 웃더라는 것이다. 무명이 깊어서 됐다 하고는 호인들을 체포하게 하고 그 무덤을 헤쳐서 관 뚜껑을 열어본 적 그 안에는 보물들이 꽉 차 있었다. 곧 상조하니 직천무가 무명에게 넌 무슨 술책으로 이 도적을 잡았느냐 물었다. 무슨 별난 계책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도적을 잘 식별했을 뿐입니다. 제가 도성에 당도하던 날이 바로 이 호인들이 출석하는 때였으니 저는 그때 보고 한눈에 도적임을 알았는데 그 장지가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한식의 제사 지낸 척하며 반드시 성 밖으로 나갈 것이기에 그 가는 것을 따라서 그 묘지를 알았습니다. 도적들이 제사 지내면서 곡을 하면서도 슬퍼하지 않으니 장사한 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여 제사 지내고 산소 곁을 돌면서 서로 보며 웃은 것은 보물을 묻어둔 산소가 고스란하기 때문이지요. 앞서 만약 피학해서 부연을 다그쳐 성화같이 독촉하였더라면 도적들은 반드시 보물을 갖고 도망갔을 것이었습니다. 직천무가 훌륭하도다 하고 금과 폐백을 하사하고 2등으로 진급시켰다.